전 세계 곳곳에 눈에 안 보이는 랩런트 조직을 세우는 237 랩런트 망대의 여정. 지난 7일 토요핵심에선 제2회 랩런트 망대, 237 해군 랩런트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육자 훈련이 오는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위하.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4회 세계 RTS 대회가 전 세계 절대 망대 세우라라는 주제로 오는 1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제20차 2023 여교역자 수련회가 절대 망대 세우는 그릇이란 주제로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중직자대학원 전두학 현장 강의가 오늘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RUTC T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눈에 안 보이는 랩런트 조직을 세우는 237 랩런트 망대의 여정. 지난 7일 토요핵심에선 237 해군 현장의 랩런트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뇌과학 분야에 이어 두 번째 랩런트 망대는 군 현장의 랩런트로 핵심 예배에 앞서 류광수 목사와 육해공군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이 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해외 현장에 있는 해군 박지성 랩런트와 실시간 온라인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치유하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저를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끝을 향해서 한 번도 저를 놓지 않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버려진 자, 썩어진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남겨진 랩런트라는 거 그걸 계속 발견해주게 하시니까 제 수준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그마 전도협회는 다락방 모든 가족과 함께 2, 3, 7 현장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랩런트 조직을 세우고 숨은 인재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우선 토요 핵심을 중심으로 분야별 랩런트와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를 위한 플랫폼으로 전도협회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 랩런트 발티즌을 개설해 집회 및 훈련 소식과 메시지 흐름 등 주요 소식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랩런트 발티즌을 팔로우하면 새로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3, 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오는 11월 7일 열립니다.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이어 3강이 진행됩니다. 2, 3, 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은 EBS 기초 훈련을 교재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엔 7과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 등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세계 RTS 대회는 1강 메시지가 오전 10시 30분, 2강은 오후 2시 30분에 선포됩니다. 전 세계의 절대망대 세우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RTS 신학생과 졸업생, 동문목회자 및 해외 신학생, 선교사, 전도전문신학연구원 ETS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대상자만 참석 가능합니다. 당일 등록 받으며 오전 8시부터 2동 2층에서 등록이 시작됩니다. 장애인 및 동반자녀 할인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중직자대학원 현장 강의가 오늘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중대원장 류광수 목사의 전도학 강의로 부산의 임만웰교에서 열리며 RUTC TV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류광수 목사의 전도학 다음 강의는 오는 11월 19일 예원교에서 열립니다. 제20차 2023 여교역자 수련회가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절대망대 새우는 그릇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두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2시 반에 시작되며 앞서 오전 11시부터 개강예배와 지부별 모임이 있고 12시 반부터는 점심식사와 전문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여교역자 및 여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소속 지부장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3 다민족 선교대회가 지난달 30일 237 오천종족의 망대란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순례자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 인재의 절대망대란 제목으로 세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내가 세계화, 보금화되지 않고서는 세계보금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며 보금이 모든 것임에 답을 확인하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망대부터 세우고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여정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여정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생각과 삶 속에 기도로 누리며 그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기는 보금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실제 치유의 힘은 단번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인재의 절대망대의 기는 응답은 나중에 오지만 축복은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랩런트를 영적 서밋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다민족 선교례회는 사역자와 해외사명자, TCK, 다민족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8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국 연합 TCK들의 합창이 있었습니다. 일본 전도집회가 지난 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 전역에서 모인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사카에서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1강 영적 절대망대, 2강 전도의 절대망대, 3강 후대의 절대망대란 제목으로 세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망대를 세웠는가 하니까 영적인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볼 때는 허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망대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깐요.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기다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디어 여러분의 학업에 나타나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에 나타나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에 나타나보는 거예요. 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산업에 임했을 때 그때의 말 거냐라고 확인해야죠. 유광수 목사는 영적인 절대망대를 세우기 위해 내 삶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리듬이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호흡 리듬을 삶 속에서 찾아낸다면 무조건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 리듬을 삶 속에서 찾아낸다면 무조건 세계보구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유광수 목사가 일본 현지 랩런트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일본 소상임위가 열리고 일본 목회자들이 따로 모여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 메시지는 일본어는 물론 포르투갈어와 영어, 일본 수어로 통역돼 전달됐고 메시지 후엔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지난달 훈련에선 현장보금 메시지 36과 기도는 산을 옮긴다. 37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치유 절대망대. 38과 말씀의 약속 등 세강의 말씀이 선포됐으며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붙잡고 교회, 산업, 모든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2023 뷰티 수련회가 오는 24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뷰티 산업은 전도망대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하며 10월 237 화요제자 훈련 이후 오후 4시 30분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패션,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관리, 코스메틱 관련 뷰티 전문인과 뷰티 산업 종사자, 관련 분야 랩런트 등 뷰티 선교에 마음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산업 선교와 핵심 메시지의 이태리어 통역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태리어 통역은 메시지 선포 후 후반 녹음으로 진행되며 위아.kr에 업로드됩니다. 이로써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지난달 시작된 태국어와 이번 이태리어를 비롯해 16개 언어와 한국 수어로 통역되고 있습니다. 위아.kr과 각 언어권별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며 각 언어에 따라 제공되는 메시지가 다르고 실시간 또는 후반 녹음 등 메시지 영상 업로드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활용해야 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4일 토요일 10예배는 제주복댕교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일곱망대 칠대여정을 항상 기도로 누리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